어린이 보호 차량 카운티버스 중고 매입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원장님 카운티롱바디 판매 예정이시라면 견적 받아보세요 차량 매입 문의주세요 당일 방문, 당일 이전 처리 당일 현금 지급 빠른 매입이 가능하다? 정답은 예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원장님 어린이 보호 차량 카운티버스 중고 판매 어려우시죠? 저희 캠타유에서는 원장님의 소중한 차량을 최고가로 매입합니다 잘했어! 그럼 다음 문제를 내볼게 캠타유는 카운티버스를 매입하여 캠핑카로 제작 판매하는 캠핑카 매매 플랫폼이다 정답은 역시 예스 좀 더 살펴보자 주변에 자동차가 있으실 건가요? 캠타유에서는 고객님의 카운티버스를 최고가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며 차량 상태가 좋으면 시세보다 더 드립니다 판매는 고객님 선택의 자유입니다 캠타유 민과장을 찾아주세요 첫째, 민과장에게 전화하기 둘째, 차량 지원을 설명하기 셋째, 맘에 들면 계약하기 캠타유 민과장을 찾아주실 거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캠타유 민과장을 찾아주세요